자율 선택 자 다시 건 가합니다 언제쯤 깰 수 있는가 어 허스카? 영혼의 파트너를 뺏어와야지 허스카? 어! 틴커다! 잠시만 게임을 하기가 싫어져요 틴커다 틴커 아 저게 매우 불편해진다 하아 뭐 어떻게든 되겠죠 롤 롤 롤 10초 남았습니다 아 땜댕이 상대로 내가 미드를 설 수 있을 것인가 5초 남았습니다 아니 미드 팀버? 스벤이 나왔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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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캐리이십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자, 칭커를 결필로 떠나보자. 어? 허스카? 여기 허스카 있어요? 오셔서 크립도 되어있어. 좋아. 내가 더 강해졌다. 스턴! 아니다. 아...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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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스턴! 아, 이게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쉽게. 그냥 후드려 패어, 후드려 패어. 후드려 까요. 네이스. 그냥 푸시, 푸시, 푸시. 기사의 영광이죠. 바로 그거야. 푸시하고 만화 채우고선 그냥 다시 한번 오면은 그냥 후드려 까요. 뭘로? 전투 준비. 네, 저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허스카 오면은 어차피 지금 물몸이라... 네. 그, 다시 오는 거 잡아가지고 패면 돼요. 근데 위쪽이 터지네? 전, 근데 저기... 라인 2기로 가야 될 거 같은데요? 어? 저거 안 보일 텐데 지금 제가? 돌아와 볼게요, 미드. 이거 그냥 지금 가도 돼요. 룬타임, 고. 이거 어째 룬타임이잖아. 고! 먹는다! 자, 오!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크림 먹으면 되세요. 이거 그냥 할게요. 아아... 나는 살아나 지스쿼슈인가? 아아... 이번에 17 낳고 살았다, 17. 불복합니다. 맞아. 아아... 상상 허스카 오면... 약간은 1 남고 살고, 이번엔 17 남고 살고. 좋은 의미의 실력 게임. 실력이죠. 망고 두시고... 망치 던져주세요. 나침반, 난리군. 이거 하자. 네이스. 탑 갈게요, 탑 올라갈게요. 아이, 둘 다 떴다. 라이언! 한 대만! 오케이. 따라가 봅니다, 얘. 아니다. 나 신발인데... 아... 아니, 그치만. 어, 강해진다. 코스카 2레벨 4면에 활력 찍었어요. 팀 컴! 제가 너무 멀어요. 이 정도만 할게요. 사블룸, 제가 뭐... 사블룸... 여기 리젠, 저 먹어도 돼요? 제가... 물병을 드릴게요. 드세요, 드세요. 아니, 물병 드리면 물병을 먹고 리젠을 드세요. 라이언 바통 왔어요. 물병 먹고, 물병 드릴게요. 가자. 감사합니다. 나 신발, 나 신발. 난리 끌어. 도납 때려. 바로 그 후에. 라이언 미치팅. 연막 썼어요. 그래. 아, 연막 안 썼네요. 바로 그 후에. 그 후에. 뱀은 이미 떠났다. 물론. 숨을 곳은 없다. 그냥 집에 걸어가는건가? 옆에서 들어갈 준비하세요 네네네 이번에 크림웨이브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시면 그때 제가 들어가려구요 거기는 좀 깊을텐데 아 근데 좀 아..잠깐 안좋은데? 데리고 오려라 어려울거 같아요 네 거기 너무 깊어요 이번 웹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마라 령인상 따우니까 못잡아 뭐야 이 영웅 라이언 버텀? 잡으셨네 아침반 난리군 라이언 미싱 해요 허스크하고 미드 포탈! 미드 포탈! 미드 포탈! 드시고 이쪽 레인에서 겐킹 하셔야 돼요 네 하지 마세요 루즈 먹었네 루즈 먹었네 오오 샘장이 6 코스쿨 3레벨? 샘장이 걸어서 집에 가는 것 같네요 Inter meeting 라이언 다시 왔어요 라이형 어딨다고요? 라이언 바텀이요 고s 근데 쟤네 들어올수가 없어요 義 여기? 아닌데? 아, 네. 아, 네. 다음. 라이언 미드. 라이언 미드. 저도 착했어요, 저도. 저 마나 5만 더. 아, 그냥, 그냥. 못 오게만. 여기, 여기. 8분루 썸, 8분루 썸. 8분루 썸? 가요, 가요, 가요. 아, 근데 제가 마나가 없는데? 아! 오, 이걸, 이걸 두 개 다 이렇게 맞추네. 아직 안되겠어 됐고 새로운 경로구나 두챙 끄는게 화난거죠 전속력으로 8번 출맥룸 바텀 지키고 있을게요 아 제가 먹으러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못을 올려라 일단 아껴 도착 보아 그래 도출놀려라 흠흠 전투 준비 중간이 믿어 오께 여기 저 마나가 없어 라이온도 있다 안되겠다 어 갑니다 자아 여기까지만 저 마나가 없어서 나이스 10분 룸 타이밍 10분 룸 타이밍 자 먹을게요 위에 룸 병에 잘 담아둬야 아직 안되겠어 어 야 아래도 그냥 먹을 수 있겠네 아래 환영 1분 룸 드세요 그냥 새 버튼 한번 할게요 가자 0수 라이온하고 틱탄 다 믿음 1구 1구 2구 1구 2구 저 어차피 블리딜이라 잠깐 쿨을 좀 셀게요 끝 저 터뜨로 갈게요 안 오셔도 되는데 안 죽은 아직 주고 쓰고 없다 마나 채워드릴게요 라이언 스턴 넣고 마나 잡으시고 없습니다 멀게 밸런싱 수준이 이렇습니까 고 7분은 핫투명 네 미드야 와드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투명 2투명 땜쟁이 아래로 먹으러 갔어요 땜쟁이 조심 풍요긴 합니다 레인 지시고 계세요 네 안 오네 왼쪽에서 서포터 가요 다와 이거 세명 오고 세명 오는 것 같아요 안 오네 왼쪽에서 서포터 가요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5 5 5 7 5 5 6 5 6 7 5 6 3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언 포스카가 지금 심각하고 있는 상태가 올라갑니다 이거 아무나 스턴 쓰시면 잡을 수 있어요 외드? 이렇게 얻고? 아 그냥 이건 지금 너무 일찍 들어가셨다 내가 간다! 외드? 어? 저거 안 죽네 안 죽으면 어쩌댔 그런데 무심 왜 날 잡으려고 도이씨 스프러 내가 죽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스탄은 러키 넣었는데 너무 깊어서 뭐하는거죠? 저희 지금? 이거 3차 포탑인가요? MVP세요? MVP식 조팸입니다 오우! 랩이지! 음 0 부탄? 굿 아... 황!! 방금... 게임 4초 와 게임 4초 난 크립이 때려주면 힘이 나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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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하하 저 친구 참 유머감각이 넘치는 친구야 안멘이? 내가 뭘 좀 알아 이 친구 예능감이 넘치네요 너무 많아요 갑니다 그탐 안멘님? 안멘님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내가 안멘 1대1하면 안되는데? 여기 안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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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멘 아씨 뭐한거지? 너무 이거 무빙 쟀다 아이앗 왜 왜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마치 처음부터 안 죽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 어 이거 QW 맞을까요? 방산 나가십니다 음? 스벤이 17분에 전멸당강을 뽑고 저게 17분 아이템 맞나요 스벤? 왠지 지금이라면 로샨도 갈 수 있을 것 같애요 왠지 지금이라면 로샨도 갈 수 있을 것 같애요 무적 간목군 무적 간목군 켄타를 왜 하지? 뭐지? 엇? 로샨입니까? 갑니다 열심히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갑니다 헤헤 전장 경로 가자 아직이야 새로운 경로구나 병에 잘 담아줘야지 충분해요 잘 충분해요 바로 구매해 응 어중을 빼기시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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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암매님 어? 이거 짜이러고 있네 맞 무슨 용기로? 그 친구 참? 우리가 자고할게 없으니까 암매가 자기가 캐리 하겠다고 어? 나 지금 정글 어딘가 헤매고 있는데 안매가? 이런데? 아니네? 어? 안매? 그냥 밀어요 후연으로 제가 먹을게요 틴커랑 조합해서 포시 저지하네 틴커와 함께 우한 백도원가? 라또탑? 조합해서 안맨은 저기있는거죠? 조합 파부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오호 저 바텀 갈게요 바닷바람처럼 상쾌하고 이 쪽으로 같이 납니다 아직이야 물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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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아직 안되겠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침반 난리꾼 어? 고맙습니다 퇴근 이 준비 강화되었습니다 어! 안매가! 안매 안매 안매! 잡았다! 하지만 키퍼가 킵에 다 들어간다 키퍼 아니세 하아 갓 팀받개서 아직 죽이되지 않았어 아하 너무하다 정말 세상이 참 밝네요 물결쳐라 왔습니다 네? 아 진짜 아프다 뺏고 안매노공이에요 안매노공이에요 안전할때로 안매노공이 한정도 안전할때로 아직 안되겠어 갑니다 턴 어? 나 저거 아닌데? 그레이브 아티스트 아 저걸 뿅 우리 갓팀 버님께서 갓팀 버 자 자 아 음음 겨우 흐흐흐흐흐흐흐 콕콕 나이스 바텀에 배럭 냅두고 왜 배럭 밀가면 궁수껌 있어요 쓰뱅궁 쓰뱅궁 와 역시 스벤송님의 에이저! 에이저가 아니라 라이온인데 에이저 많아 얜 얜 싸우세요 후후 어 Aunt 어이고 여러분은 저쪽 변경은 크림 님들이 알아서 역시 다이다로스 컴카는 아침반 난리꾼 릿 컴퓨터 일캐스트 내용이 뭔가요? 뮤트된 사람입니다 아 상가님 뮤트되셨어요? 어 여기 허스카 어 살려줘 아 나 마이크가 왜 마이크가 중간에 꺼졌지 이쪽에 세 명 다 있어요? 어 다 있다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인거 같습니다 어 아이 나쁜냐실들 322 322 즉, 위트있지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나가셨네? 어? 방금 전에 생기신 것 같은데요? 어? 디스크링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우리에서 저랑 와드질 않았는데 우리 중에 지금 거의 제일 잘 크신 분이 무슨 일이요? 계속 이렇게 퍼즐을 걸고 있으면 제 차크라임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리가 안되니까 상관없는데 이놈들 벗어 택티컬 퍼즐 택티컬 감사합니다 이제 헥스에 걸릴 일만 남았네요 셀프 택티컬 퍼즐 셀프 택티컬 퍼즐 셀프 택티컬 PhD 반응속절을 믿으세요 셀프 택티컬 meta 핵스를 안걸리고 살아났습니다 에이셁 이거 이러면은 osphamily 스테gged 뒷 히 해주 흐흫 오늘 다이저논 게임을 얘가 필요합니다 역시 그럼 그냥 지를게요 리젠로 뜬거 네, 역시 10명 중 1명은 끊겨야 동남아인가 여기 와드있다 이쪽 좀 보호 좀 했을 때 여기 와드지우는데 아, 지금 위에 싸우고 있어요 위에 네 아 위에 돌려가는 오우 25초지 부활합니다 아, 지금 죽일 수 있을까요? 저를 타 오늘 캔슬하면서 해야 되는데 뺍시다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음, 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좋아 우리의 가슴은 어디다신 것일까 우리의 가슴은 어디다신 것일까 침바 따라다닐게요 저 그냥 그치 여기, 티탄 여기여기, 티탄 티탄 오, 미친놈들 거의 한명 있으면 다있어요 아 단체로 지금 벌목구만 따라다니는거 같은데? 팀버만? 다행히 저만 따라다니소 룰 던진다 던져 아 지금 그 경전돼서 다시 키고 있대요 스웨님 키팅창에서 팀커 룰 핑크 없을 때 저 마나 채워주실분? 마나 좀.. 뿅 자기보다.. 털이 더 편하지 어휴 저 아가님 같네 아퍼양 저 이거 버틸 수가 없어요 허리 털이 더 편하지 아직 안 되겠어 저 포탈 하나 주세요 저 포탈이 없어서 전속력으로 코리아 좀 쓸게요 연막인데 쓸 일이 있으려나요? 아직 안 되겠어 간다 연막인데 쓸 일이 있으려나요? 있죠 안맬자를때 연막은 항상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허실? 지금 연막 허실? 아니 지금은 안 돼요 연막은 항상 쓸 일이 있습니다 안맨 혼자 나오는데 허실? 어? 아 아 마 알핀 보자마자 스톱 남겼는데 엠비식 포탈 금액 크립트 제발 아 아 이거 안맨한테 복지 좀 가 아 안맨 보자마자 스톱 날렸는데 배드핑 으흠 이렇게 틴커에게 운간을 당하다가 끝나는 그런 크리 한번만 터졌으면 좋겠네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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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거리시네 네 들어오는데 아까 포팅됐다는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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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섬스택이요 그래서 제가 에이션드 섬스택 아 지금 사나 사나이저 말씀하시지 으흠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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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 아 아 으 으 으 어? 랩듬즈는? 랩듬즈는 아이나 어제였어. 네, 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서포트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 레벨이? 베르크 좀 해, 그거 빼줘 빼줘 빼줘! 수명아 수명론 제가 먹을게요 일단 나비검 나왔네요 안메 저 컨카 1캐입니다 무슨 1캐인가요? 컨카 1캐요 컨카 컨카를 확인하면 되는거죠 그냥 컨카 1승 모든 영웅 1캐와 마찬가지로 1승입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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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스턴 이속 증가라도 하자 여기서 연막먹고 9시쯤 가라줘 나이스 밀어요 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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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메 안메 여기 끊으러 가요 포틀 대실버 포틀 대실버 포틀 대실버 갑니다 포틀 대실버 포틀 대실버 조감 экран 넷 아니 파이팅 젝스 몰시오 젝스 몰시오 쌍다이달의 힘 쌍다이달의 힘 증거 증거 나 누워 나 누워 아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빼주시지 네 그러게요 기다리시면은 제가 할게 없는데 아까 그 핑크한테 쿤버 맞고 죽을 뻔 해가지고 놀래서 생각 못 했어요 죄송해요 아 지금 항마스까지 잡았으면 그냥 거기서 바로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 또 한 시간 더 합니다 틴커 다이백이요 틴커 다이백 했는데 의미가 없어 쟤 혈석 있잖아 담에 죽으면 게임이 끝난다는게 중요한거죠 뭐 스베네면 이제 오셔도 의미가 없겠네 지금 계속 스팀이 안켜진대요 버팅되지 꽤 됐는데 스베네면 그럼 누가 지금 스베네면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닙니다 서퍼들이 그냥 세이브만 해주면 되는데 네 세이브요 세이브 네 어 어 저기 스베네면 저기 스베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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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1 난 스베네면 결국 죽었네 스베네면 스베네면 데즈미 컨트롤 1 스프러시스 스베네면 아하 저 라이온 아가님이네 딜이 이상하다겠어 지금 데즈즈님도 어디 가신거에요? 네? 아 아니구나 아니요 제가 스벤 조종하고 있었어요 서포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 역시 이렇게 무난하게 가르면 일반게임이 아니지 아 그렇게 잃어봤어요 서포스 둘이서 이러고있으면 암메한테 다 죽을텐데 거의 한 20분 동안 감감무속이 계신 화보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보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화보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직 안되겠어 저거 저거 쓰면 빼야낼거같은데? 그냥 데즈컨 하세요 지금 데즈즈 더 중요해 네 바텀 와요 언덕 방해요? 아니면은 스무어크 가야지 뭐 와 틴커러를 자르면 못 미니까 안맨 미드? 티탄 뺐어요 티탄 안보여요 영혼 근데 다 안보여요? 틴카는 거기있어 틴카 봤다 틴카님 에이션트 보시죠 틴카님 에이션트 틴카님 에이션트 틴카님 에이션트 틴카님 에이션트 아우 들어갔다 드디어 틴카님 에이딱 ylie일을 제작하면 틴카님 에이션트 틴카님이örung 찰빴님 아기 ito Milan wizard 팝 かった Frankfurt valleys 일단 아래만 뽑아볼게요. 그래 미드 가야돼. 1통 갈게요. 게임장이 오는거에요. 전속력으로. 아 수배님 그렇게 혼자 해주시면 안되는데. 제가 46분이에요. 형. 창 가능한가요? 창 없어요. 아 맞다. 약간 누워먹었지. 를. 스벤님 17레벨 레벨링부터. 위를 밀고 들어오네요. 심연해껌 많다. 심연해. 엠장이. 70초 동안 고리발 없어요. 그거 밀고. 트랩 있어요? 잠단? 20초 20초. 여기. 여기. 탑. 아직 안되겠어. 백팀 가든? 백팀 가든? 가긴 가면 되게 될지 모르겠다. 나이스. 단전내. 단전. 날 물지 말라고. 충분히 좋다. 당첨. 저 한 번. 손으로 닫고. 공격. 안 맵. 팀 가서 아마 바이백 없을거예. 아까 바이백. 다. 5분 지났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냐. 1분? 네. 아까... 안 맵. 탑. 암 맵. 파이백. 네덩하네 그래도 이거.. 싸울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스킨커가 나오긴 하는데 나이스 와드만 박았죠 저 경각풀 돌았어요 그냥 와드바로 피탐 걸리지 말지 에이브 개 쪼 바로 내 소리 죽여야야야 아 레이저 맞아서 지금 안 돼 아 레이저 맞으면 아예.. 이러다 아 레이저 맞으면»,떡 중독'떡 중독'떡 중독' chem'떡'떡 X'떡'떡 중독'떡'떡 중독'떡 중독'떡 정독'떡 중독'떡 중독'떡 중독'떡떡 음.. 흠흠흠흠 흠흠 와 가 갔다 그냥 다시 데려Wow 팍스를 어디다가 한거지 함께? 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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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 줄 아는데 손 순댕이 잡았어 여기 여기 수탄 집박소는 수탄이 하나 있어야 돼 중반 연결 안 죽는데 안 죽어 та이어야 승군이 죽었습니다 뭐야 우후 왜 이 게임 이렇게 힘든 게임TM가 왜 우린 이렇게 이기고싶지않은게만 이기는겁니까? 회장님? 아! 잘못 왔어 사다본 예의봉을 hen 어... 교평 패치해줘야되지않나요 솔직히? 울문사 망한사곤 사다곤 사다곤 컷 크립 적군의 중복 포티를 사드렸습니다. 눈을 내줘! 메가 크립들아! 안되니? 나왔습니다 디레가 생칸이 너무 부족하네요 아가니만 있으면 뭘 하겠는데 5초짜리 불킹을 이제는 놔줘야될 때 일지도 안일지도 근데 불킹 왔으면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그럼 로션? 그냥 끝낼까 어? 잠깐만 안돼요? 진짜입니까? 진짜 맞습니다 그러지마라 정말 진짜인지 그러지마라 나한테 핑거고 다 들어오네 에헤헤헤 나쁜 놈들 핑거들하고 있는한테 다 들어와 아 어떡해 담배 죽었고 또 바이베이야? 지은 개수론 점차에서 끝날 것 같아요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죽지를 못하네 야 별로 이겼습니다 디레가 필요가 없는 판이었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게임 어떻게 된거죠? 어디 한번 설명해보시죠 젊엘 형님 설명해보시죠 우리는 항상 이기고 싶지 않은 게임만 이깁니다 모두 해탈하십시오 이게 왜 이기고 싶지 않은 게임이었습니까? 별로 이기고 싶지 않네요 이기고 싶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기고 싶습니다 남은 거는 상처받는 가능뿐 자 그러면은 이겼네요 뭐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